날 발견한 것 같은데 날 발견한 것 같은데요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어요 나한테 오고 있어요 나한테 오고 있어요 오고 있나요 오고 있나요 오고 있나요 오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영상 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고 댓글을 다시면 추첨을 통해 아이템을 드립니다 백연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연아 백연 백연아 아름이에요 오늘 할 컨텐츠는 입양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컨텐츠입니다 뭔가요? 오늘 할 컨텐츠는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? 맵 어딘가에서 손오공 캐릭터로 숨어있을건데요 입양하세요 친구들이 저를 찾아서 아름이 앞으로 데려가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볼까요 고고 백연아 고 나는 다 숨었다 오 많은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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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땡땡땡은 손오공입니다 출발 안녕히 계세요 눈사람? 눈사람을 안고 저한테 오시는 분한테는 선물을 드립니다 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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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두막에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나를 찾으러 오는거야 지금 오 놀이터에 한 분 계십니다 어 안돼 안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 놀이자에서 놀고 있나요? 오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불 속에 들어가 봐라 내가 있나 에헤헤헤헤헤 이 뭔 캐릭터이야 찾으세요 여러분 저거 뭘 찾았다는 거지? 거기 눈사람 있어요 혹시? 어 이거 눈사람 있다 뭐지? 아 다른 눈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약간 좀 짱구를 울리고 있는데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새끼야 구석구석 찾으셔야 됩니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건물 안에는 없습니다 어 누가 나 찾았어? 찾았어! 누가 나를 찾았어? 으악! 구석구석 찾으셔야 됩니다 데려오세요 찾으신 분 데려오세요 안 돼! 오 갓 플리즈 노! 안 돼!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옵니다 여기 옵니다 안 돼! 와 이렇게 빨리 찾다 찾아버리다니 축하해 와 이렇게 빨리 찾다니 와 과연 날 찾을 친구가 있을지 자 밖의 맵에 우리 친구 눈사람이 숨어있습니다 그 눈사람을 안고 오면 나는 울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벌써 출발한 거야? 아하 난 여긴지롱 아하 난 여긴지롱 놀이터에 지금 사람이 많은 걸로 봐서는 놀이터는 아니거든요? 지금 거기 보이는 사람 있어? 아니 한 명도 없어 개미도 없어 못 찾으면 못 맞는 거지 뭐 어? 오 한 명이 여기로 오고 있어요! 오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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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나무 뒤에도 올 Mans円 오 오 오 오 아 그냥 지나갑니다держ 저기 나무 띠는 보는데 왜 여기 나무 띠는 못 봐요 그 나무가 아니야 이 나무야 축구장 인근입니다 여러분 뛰어 어! 저기 옵니다 저기 머리가 옵니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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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팍팍하면 2명? 3명? 어! 보입니다 보입니다 어! 어! 가까이 오고 있어 가까이 오고 있어 아! 날 봤어 날 봤어 아 봤군요 그럼 상품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제 친구 눈사람이 맵에 숨어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지 바로 출장입니다 빨리 뛰어 뛰어 얘들아 뛰어 지금 막 지금 애들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달려가고 있어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완벽하게 하고 지금 날아다니고 난 날이 났어요 지금 저기까지 올라갔고요 하지만 그쪽이 없거든요 어! 아래! 전 여기 있거든요 아래 지금 있는데요? 어! 어디요?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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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뭐야! 먹고 떠보러 가 아하 난 여깄지 흑흑흑 맵에 두사람이 숨어있습니다 그곳은 서커스 주위 먼저 안고 오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가자 오! 지금 막 오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와요 뛰어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어요 날 발견한거 같은데 날 발견한거 같은데요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나한테 오고 있어요 나한테 오고 있어요 오고 있나요 오고 있나요 오고 있나요 오! 두 명 두 명 두 명 오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너 뭐하시는거죠? 자자자자 저를 그냥 무시하고 가졌어요 내가 눈사람처럼 안보이나? 방금 두명이 바로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나 눈물려고 그냥 눈앞에서 놓쳐버린거에요 아까 그 친구 다시왔어요 건물안이 없어요 주의만 보이면 될까? 한 명이 날아가왔습니다 한 명이 날아가왔어요 저 발견한거 같아요 그냥 날아갔어요 왜 날 못뚜어버려 지금 나한테 내패도 한 명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저를 발견한거 같아요 했는데 다시 줄을 이동해서 안꼬아야돼요 안꼬아야돼 멀리 이동해서 앞으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어요 안꼬아야돼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상품으로 나는 물량 자 축하드립니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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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